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탐하러 왔어요? 아니요 아 뭐야 아 붙어 잡지다 아니 삼촌맨지잖아 안녕하세요 삼촌맨아 삼성이니까 난 삼촌맨 난 삼촌맨 진짜 진짜인데? 난 제 스펀지 뭔지 궁금해하시는 사람들께 많던데 진짜 진짜 이거 뭐하는 거야? 히히히히히 아 케이핑 끈적거리니까 그거 말고는 별 기능없는 거예요? 응 진짜 그거 말고 내 연락처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뭐예요? 아 너 분담이 분담이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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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예요? 희유진이요 저 정코치님 막내 더 유명해지셔가지고 아 내 연락처는 저 샤이니 리노 어? 어? 뭐야 왜 있어요? 왜? 같이 농구해가지고 저만 지금 뭐 가면 받아요? 이동국 스케줄 쓰시면 바꿔주세요 하느님 이노 씨랑 이동국 아저씨 이동국도 있어요? 대박이 없지? 이동국 아저씨랑은 조금 언니랑 친해서 와이프 언니랑 그리고 이동국 아저씨 제일 유명하죠 이동국 아저씨 박지수 정코치님은?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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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연락처 제일 유명한 사람? 샤이니 리노 도나 진짜요? 이거 아 알아 언니? 아 저 없어요 저도 찾아드릴게요 코치님, 코치님도 유명하시지 않나? 제 인생은 여기까지 전송 안에서 끝 티아나! 티아나? 어, 아닌가? 티아나가 젤 스타가 오, 그런갑니다. 버블리미일이거니까 그니까 티아나로 가겠습니다 내 연락처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을 볼 거예요 저 연락처 저장 안해요 언니 맞죠? 진짜 인증해주세요 핸드폰 번호에 아무도 저장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저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좋아하는 남자들? 남자 200명 정도 아 이제 갔다고 이런지 아니, 그러면 이제 해야 돼요? 아니 그렇지 빨리 해 다 오자 멸치랑 멘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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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쓰리샷 너무 싫다 너무 자주 갔어 여자는 사관학교 시절 세대 셋이 같이 미국 여행이나 갔다 왔는데 나 여행이래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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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트레이닝이셔 나 스케일 트레이닝이셔 나 스케일 트레이닝이셔 언제요? 왕년이요 10년 전? 호랑이 단백식으로 호랑이 단백식으로 동방템이요? 아니, 아니요 우리 은행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저 24살? 23살? 스물쯤? 아니요 내가 24살이었어 나 22 아 23살이었어? 23살 내가 2 빨리 얘 번호 연락처 빨리 캐내서 주세요 무슨 연락처? 아 이거 알고 번호 말고 아 연락처 연락처 아 유명하지 진짜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어요? 언니 언니는 보고 있어요? 대병준 병준아 연락처 말했잖아요 남자들만 200명 있다고 병준이 우리 가족이니까요 병준이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같은 베스트 슈퍼스터더 베스트 여전홍군은 배혜윤 남전홍군은 배병준 해가지고 배씨가 단백식으로 딸라하면 이름 배혜윤 제발 내 연락처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너 있냐? 이민선 고친님 아 예 이민선 고친님 인정 배혜윤? 한 명만 골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네 팀 얘기했죠 배혜윤 언니 배혜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의 연락처 써장은 안 나는데 맞아요 맞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냥 전화번호만 뜨거든요 근데 그래도 알던데 다 배혜윤다 네 다 알아요 대충 목소리로 알아듣지 않을까요? 연락처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요? 저는 있습니다 누구요? 저희 옆에서 운동하고 있는 혜윤언니 사회생활 잘해 사회생활 잘해 네 신박한 사람 누구 나왔어요? 어 사인이 민호 어? 누구야? 알았니? 안 되겠다 난 빨리 한 명 보고 생각해놔야겠다 아 아닌구나 아 누구 하지? 유명한 사람? 저 나 키워놔니 어디 키워놔요? 어 나 혜윤언니인데 전 혜윤언니야 혜윤언니야 전화번호 소장 안 한다고 그래요? 뭐였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장한테 알겠어요 언니 선수들 전화번호 저장 안 하세요? 제가 번호를 외우는데 제가 번호를 외워요 번호를 외웠어요 왜요? 번호를 외워요 진짜요? 진짜요? 진짜 신기하다 유명한 사람? 아 우리 우리 이성훈 감독님이요 이성훈 감독님이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전주원쿠치님이요 아 요새 우리 나현정이요 3대 슈터 네 3대 슈터 나현슈터 1대 1,2,3,4 3대에는 순위가 없어요 아 우리 제발 그만해줘 그만해줘 아 아니 내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제 핸드폰에 유명한 사람이요? 아 아 오 진짜요? 오 드립인가 이거? 네 진짜 우와 우와 역치 다르다 저 제일 유명한 사람이요? 아 저는 그 인균매이 감독님 아까 벤치에서 폰으로 영상 찍으셨는데 이상해서 장난치는 거예요 원래 핸드폰 있으면 가만히 못내주잖아 무슨 폰이에요? 저희 트레이너쌤 아까 폰 놓고 가면 다 찍어놓고 이제 자기 전에 상자보다 가면 뭐야 좀 새롭잖아 셀카 잔뜩 찍어놓고 셀카랑 이상한 거 찍어놓고 그런 거예요 브이로그 찍으신 줄 알고 에이 장난 그리고 찍어도 나 혼자 볼 거예요 저 연락처예요? 저장된 연락처 저장된 연락처 없는데요? 없는데요? 아 아 예 예 그 혜윤 언니가 해준대 연락처 사용 안 하는 거세요? 제 건 있을걸요? 아 진짜? 어떻게 외워서 진짜? 아 블럭인데? 요즘에 번호 외우는 한 분이 있구나 언니는 진짜 머리가 좋아서 간다고 어차피 저 이거 안 쓸 건데 왜 자꾸 찍어서 여자 남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연홍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